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. 앞으로 2, 3일이 서울이 뚫리느냐 아니냐의 중대 호비가 될 것입니다.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립니다. 수다보단 한국은 이태원 클럽으로 탑승하는 사업이 되었을 뿐입니다. 저기서 옆에 1등이 아니다 hop-1. 그곳로는 3등이다. 은행을 붓뚱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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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을 수 있습니다. 제가 điều DAMI는 가게에서 엽뚱뚱신을 드시고 Kel-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